자 36. perform. perform. perform 뭡니까? performance? 그쵸. verb. to do. to do. 자 해석해 보세요. 하다? 수행하다. 수행하다. 그럼 하다도 이해는 말이네.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그냥 하다가 약간 어려운 말이 보면 돼. 행자가 할 행자 그래. 그리고 이 perform도 for 플러스 form이 됐대. 이건가? 뭐야? for가 뭐랬어? 아까. 아까 무슨. 뭐야. perfect에서 나왔었는데. for? completely. 완벽한 form은. form 형태? 그렇지.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형태를 만들다 해서 수행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래. 자 이거 점프. the doctor. the doctor. performed.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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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는 수행세. 그 임무. 그러니까 operation이 전에 한번 나왔어. 나왔죠. 가장 기본이 뭐냐면 operator 해갖고 운영. 이게 기본 뜻이야. 근데 의사들이 하는 운영이 뭐야? 의사들이 하는 운영?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운영. 치료 같은 거? 그러니까 치료는 treat라는 말을 써. treatment. treat. 그래서 operation. 그런 수술인가? 그렇지. 수술을 특수하게 병원에서 operation 하면 수술이란 말을. 그래서 이게 약간 전문용어인데 병원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러죠. 뭐 그 일본에 무슨 그런 드라마 할 때도 오패라고. 그렇지. 그래. 여기서 놓은 말이야. operation을 줄인 말이야. 응. 그래 그래 그래. 병원. 일본에도 쓸 거야. 오패한다. 나도 일본 드라마 보니까 그런 말을 억수로 많이 나오더라고. 응. 그 수술을? 응. 37. 37. 폴헉스. 폴헉스? 응. 폴헉스. 폴헉스로 그런 말을 들어간다.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폴헉스로 P-E-R-H-A-P-S. 폴헉스. 폴헉스가 뭐야?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 딱히. 어드버브. 어드버브. It may be. It may be. 응. 폴헉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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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폴헉스로 유명한 팝송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뭐 이런 말이야. 자. 이그젠프. 폴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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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It apostrophe LL. 1일. Rain. 응. 아마도. 어. B가 올 거야. 그렇죠. 응. 자. 30. A. period. P. period. period. P. Noun. A. Stretch. Stretch. Of. Time. With. With. A. belonging. Belonging. And. And. U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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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콤마. 콤마. But. But. Not always. Not alway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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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d. May. Measured. 응.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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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해석해 보세요. 기간. 아. 이거 스트레치도 늘어나는 거. 기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뻗치는 거. 스트레칭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약간 뻗치게 한다 해서 기간이 된 거야. 시간을. 아. 속하는. 응. 그리고. 그 끝에 가죠. belonging이 아니고. beginning. beginning. 어. 응. N, N, I, N, G. And, N, I, N, G. 시작하는. 시작하고. 응. 위에 beginning이 N이 두 개가 들어가. N? 아. 아. 응. 시작하고. 끝나는 걸? 응.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응. 하지만. not always. 응. 뭐야. 언제나 아닌가. 응. 응. 측정되지 않은 거. 응. 길이를. 응. 응.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시작과 끝을 가지는 일정하게 뻗치는 시간이다. 응. 근데 언제나 딱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약간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응. no news. over him. him. 응. 긴 기간이 있었다. 있었어요. 응. 우리가. 응. 뭐야. 가. 뭐야. 안 가지고 했을 때. 응. 했을 때. 응. 뭐야. 소식을. 응. 그의. 응. 그러니까 그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 때가 오랫동안이었어요. 이런 말이야. 그럼 뭐 오랜만에 알게 되는 것 같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안 아. 쟤 어떻게 지내는데. 어. 내가 한동안 애 못 봤는데. 뭐. 계속 소식 들은 적 없는데. 이제 이런 뜻이야. 자. 폴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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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쉬가 뭡니까. 이게 전에 한 번 나왔다. 얘 나왔어요. 폴브. 폴브. 갈로 열고. 폴를 열고. 인. 라이팅. 콤마. 응. 네드로. 갈로 닫고. 갈로 닫고. 갈로 닫고. 갈로 닫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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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c tal. T-E-R-R-I-B-L-E I-B-L-E. 태블리 망하다 그리고 뭐 멸망하다 마음부터 망하다가 기본이야 망하다 별 뭐 적는 곳에서 그리고 특히 신문에서 죽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죽는다 하니까 사망하다가 되는거지 망하다에서 멸망하다 사망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도 죽는다 하면 망하다 그렇지 그렇지 특히 뭐야 끔찍하게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요스에서 항상 사고로 죽어서 이런 보도가 많이 되잖아 그때 Punish라고 말을 쓴다는 말인 거지 자 이거 점프 올 머스트 올 머스트 어 헌드레드 헌드레드 피플 피플 퍼리시드 퍼리시드 인 더 호텔 인 더 호텔 파이어 파이어 라스트 나잇 라스트 나잇 어이구 응 거의 응 아 백 명 응 영이 응 뭐야 추 뭐야 망했어요 그렇지 앞에다가 삭자 넣어줘 사망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게 사람이 망한 게 사망한 거잖아 응 사 응 그냥 했어요 응 그 호텔에서 응 호텔 뭐야 호텔 파이어 응 호텔 블록 응 지난밤 그렇죠 아이고 저 포티 포티 퍼니 어 퍼미트 응 퍼미트가 뭡니까 그렇죠 법 to allow allow 응 허락하다 응 이것도 허락하는데 응 이것도 퍼 플러스 미트가 됐어 퍼가 무슨 뜻이랬어 퍼 완벽하게 그렇지 complete 이런 말이고 미트는 미트 응 미트 미션 미션 미팅 이것도 좀 처음부터 다 기본듯이 보내다 해서 응 나왔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내다 응 그래서 허락하다고 이래 이래 말로 됐대 어 폴이 complete리라서 perfect 같은 거 나오거든 응 자 이그젬플 I cannot I cannot permit permit this to happen this to happen 응 해픈 응 나는 허락할 수 없어요 응 이것을 응 일어나게 그렇지 도대체 이렇게 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멘